이게 지금 이 양반 원신랑이에요? 저는 제 원이 아니고요 신랑은 제 원사람 원신랑 5혼이에요 5혼이요? 네 언니는 초혼이고? 네 근데 왜 지금 거제도에 있어요? 좀 이쁜 것들이 들어왔다면 저보고 거제도 가서 한 달만 쉬고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서 오셨어요? 거제도요 멀리서 오셨네 네 거제도 올해는 변동이동이 되게 심하다 자리가 불편해 집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네 정리하셨어요? 장사하시다가? 아니요 남편이 네 잠깐만 가서 이따가 올라오라고 그래서 거제도에 가 있어요 거제도 사시는 게 아니고요? 네 원래는 서울사람어요 아 서울분이세요? 네 근데 언니 네 이게 지금 이 양반 원신랑이에요? 저는 제 원이 아니고요 네네 신랑은 제 원사문사 오혼이요 오혼이요 네 언니는 초혼이고? 네 오 능력자다 아저씨가 아저씨가 네네 오혼씨가 어떻게 다섯 번째 그럼 다섯 번째 마누라예요? 네 오 능력 있으시네 근데 아저씨가 재력은 있을지 모르는데 식당을 되게 크게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건물이 있어서 네네네 거기 2층을 통틀어서 식당을 굉장히 부패식당을 크게 해요 음 그래갖고 이제 제가 거기 매니저로 처음에 들어갔다가 아 매니저가 예 만난 거거든요 아 예 근데 처음에는 월급도 막 더 챙겨주는 거예요 네네 200만 원 받기로 했는데 막 100만 원씩 더 주면서 어 도둑 아유 살이 힘들지? 그러면서 막 네 그래갖고 가끔가다 또 뭐 자기 백화점 가서 옷 산다고 같이 가자 그러면 네 제 것도 하나씩 사주시고 막 이래서 네네 이제 제가 봐드리고 뭐 옆에서 그러다 정이 늘어버려서 이제 같이 살았죠 근데 세월은 게 되시고요? 아유 19년 19년 20년 가까이 됐어요 어? 그런 법만 그러네 근데 이상한 게 응 법적으로 응 일단은 안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? 네 이 양반이 돈이 많아서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? 솔직히 저희 신랑이 바람을 좀 많이 펴요 근데 제가 그 정도는 그냥 눈 감고 살았거든요 바람을 많이 펴는데? 저한테 올 거 생각하면 응 목울도 있고 땅도 있고 주식도 있고 응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 정도 살다 보니 어차피 그건 저한테 올 거니까 그냥 근데 왜 지금 저기 거제도에 있어요? 좀 이쁜 것들이 들어왔다며 저보고 가제도 가서 한 달만 쉬고 와? 네 근데 돈을 안 줘요 제가 일을 그렇게 했는데도 돈을 안 줘서 처음에 그렇게 많이 주고 했다면서요? 뭐 근데 제가 딱 집에 들어안고부터 돈을 안 주는데 월급 주던 거 왜 안 주냐 그러니까 응 야 내 게 다 네 건데 응 뭘 내가 따로 주냐고 그럼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20년 세월 가까이 흘러 오신 거예요? 네 돈 안 받고? 네 자기께 다 제 거래요 우리 엄마 앞으로 명의로 된 것도 없고요? 해준다고 해준다고 했는데 아직은 없어요 이 아저씨가 그럼 이 연세에도 아직도 여자 바람이 많다는 얘기예요? 네 뭐 거시기가 잘 되지도 않는데 응 그렇게 여자들이 따르는지 응 꼭 지금 1년에 한 건 2년에 한 거씩은 제가 볼 제도를 가야 될까요? 그럼 귀양 가는 식으로 내려가는 거네? 또 가면 돈도 안 줘요 내려갔어요? 네 제가 하던 일이 식당일이다 보니 식당 가서 아르바이트도 해서 돈도 알아서 벌어서 먹고 살고 있고 애들이 본처 첫 번째 퍼스트 마누라 애기들이에요 근데 큰아들이 돈도 챙겨주고 뒤로 해서 이제 그거 갖고 먹고 살고 있네 자급자족 하면서요? 자급자족 하면서요? 성숙객님 키우고 근데 이 다 주님은 말이야 네 병적이야 내 공모계는 뭐가 병인가요? 우리 엄마가 너무 순한 거 아니야? 벌써 끝내버리든가 안 살든가 했어야지 그걸 질질 끌어서 이만큼은? 1년에 2년에 들이서 몇 번씩은 귀양을 내려갔다 와야 되고 네 또 뭐가 정리되면 다시 올라와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사는 이유는 안 해줄까요? 저한테? 죄송해요? 네 안 해줘요? 여자라고 하면 혼자 있는 건 다 못 볼 텐데 뭔가를 해주신다면 그 정도는 눈 감고 참을 수 있어요 엄마가 꽤 순해 터졌으니까 그런 거야 어느 여자가 내려가서 유배 당하듯이 가있다 와라 그럼 가있다가 또 대타 역할을 못 할 것 같으면 때려치고 올라와라 근데 이번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응 저거가 올라오라는 거예요 응 내가 승질내서 안 간다 그러고 그랬어요 네 네 그랬더니 인간이 전화를 안 하네 불안해서 그러는 거지? 불안해 딱이고 나의 처장은 별로 미련은 없어요 만약에 전화 한 번 해서 빨리 안 오고 뭐 하냐 그러면 바로 갈 거지? 자기는 어쩔 수 없다 자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또 유배를 토당하고 쉽게 말하면 유배 당하는 거야 임금님한테 쓰이다가 그리고 또 필요한 거 불러다가 이거 반복일 건데 어떡할 거야 아 저는 제 거를 뭐 좀 챙겨주면은 어떻게 뭐 좀 해보겠는데 사실 그럼 벌써 해줬어 그래서 이건 다 당신 거라고 얘기는 해요 아쉬우니까 부르는 거 아니야 그거 계속 하려고? 어차피 내가 보기엔 올라갈 거 같아 바로 갈 거 같아 오늘 올라온 거 모르죠? 알면 큰일이에요 아니 이 생각에 자급자족이 말이 되냐? 20년 일하고? 통장에 모은 돈도 없고? 이제는 올라가시게 되면 이렇게 하세요 어차피 올라올 거 같으시니까 월급을 달라고 해요 월급을 아니 달라고 조건을 붙이고 이번엔 올라가라니까 그래야 좌천을 돼도 자급자족 해야 되는데 또 좌천 낼 거 같은데 지금 막는 말로 해서 올라와라 임금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면 자기는 그냥 평당하는 거야 근데 그럴 일이 있을까요? 임자 만나면 안 그러라면 뭐 있어 그래서 이번에는 올라가시면 다음번 좌천 내 거 생각해서 나 월급이라도 줘라 줄까요? 왜냐면 애들 애들이 내 편이라면요 애들한테 지원 사격을 원하세요 나이들 먹어서 아드님도 그렇고 무서워서 애들 얘기는 좀 들을 수 있거든 제가 처음에 거제도 내려갈 때 내려가기 전에 저보고 공원하자 그랬었어요 저보고 법적으로 된 건 없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자기 다른 여자 생겼다고 그런데 애들이 나가서 엄마 내 쫓으면 자기네들 아빠랑 인형 끝날 거라고 이래가지고 네네 선택한 게 이제 거제도 그러면 결정 잠깐 가 있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 버린 거야 버릴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거야 그치? 네 버림 당한 거잖아 응? 그랬다가 지금 그 여자가 아니니까 다시 불러올리는 거잖아요 네 이번에는 아쉬워서 올라오라 할 거거든 네 왜냐면 돈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 못 쓰지 돈돈돈하면 돈돈돈하면 아웃이야 이 양반한테는 근데 자기는 자격이 되니까 일단은 한 달에 매니저급 월급이 됐든 뭐가 됐든 달라고 하세요 어차피 이동이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네 알았죠? 네 연말에 또 바쁘니까 제가 보면 분명히 이제 모시러 올 수 있는 상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 안 올까 봐 안 올까 봐 불안하지 네 근데 연락이 다시 올 거 같아 응 근데 중요한 거는 언니야 자꾸 거제도로 유배를 안 당하려면 내 앞으로 뭐를 받아야 돼 그 식당을 받든가 응? 뭐 바람 피우고 그런 거는 다 눈 감아줄 수 있다며 그 정도는 죽었다 깨나면 못 봐줘 그런 거 같은 경우에 누가 봐줘요 그거를 그런데 이제 거제도 다니고 죽여나는 거 아니에요 왜 저러냐 아니 지금 아니 거제도에만 유배가 된 것만 해도 황송해서 그래? 혹은 그래도 좋아요 별장이라 언니 이러니까 그러고 사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평생 고생이지 응? 거제도로 또 내가 보기엔 몇 차례 유배를 당해야 돼 아직도 남았어 오래 살까요? 내가 보기엔 몸에 좋은 것만 먹고 다녀가지고 언니보다 더 건강해 와 언니가 스스로 만드는 거야 언니는 스스로 평을 자꾸 당해 거기도 아닌 버려지면 어떡하냐고? 겁이나? 네 겁 안 나려면 그렇게 살살 받으시고 그다음에 그 식당 건물을 준다고 했으니까 그 명의를 명의를 옮겨 받으세요 그래야 이게 거제도로 유배를 안 당하지요 자꾸 자기는 속도 없어요? 벨도 없어? 그래도 창고 상생활이 아까워서 이렇게 안 산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물론 자기가 어떤 언덕이 없고 주변에 내 동기신간이 없고 뭐 그런 게 없어서 가족이라는 테두리가 너무 중요해서 그러신 거 같은데 아이들이 당연히 엄마라고 인정을 해 주니까 그건 다행인 거 같아 그래서 아이들도 크고 했으니까 이 식당을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서 명의를 받도록 하세요 그래야 행을 안 당해 좌천을 안 당해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다 진짜 버려져 이 사람아 알았죠? 세월이 19년이야 그거를 당연히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 이게 넘겨 받아 갖고 남자 직원으로 두세요 서빙, 주방 이거 전부 다 근데 지금 한 개만 더 여쭤봐도 돼요? 네네 지금은 없나요? 여자가 없을 거 같아? 이제 전화가 오잖아 그럼 정리된 거요 일주일 전에 왔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전화가 없는 거 보면 또 생긴 건가? 그럼 이 양반이 하루라도 꽁치는 날이 있어? 하루라도 그냥 안 가잖아 알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? 없으면 허전해서 안 돼 이 모성 본능 어머니 사랑이 그리운가 보다 그 양반은 얼굴도 안 보는 거 같다 내가 보기 응? 그런 건 상관이 없는 거 같아 응? 그랬으니까 전화 오면 끝난 거야 그 틈을 타서 얼른 가면 되겠어 알겠습니다 월급 책정하고 가세요 네 네 내려가세요 네 A급 네 마누라 대타로 올 수 있는 거 생기면 쫓아내는 거야 좌천 좀 가 있어라 유배 좀 가 있어라 네 왜냐면 나중에 써야 되니까 일단 유배를 보낸 거야 안 버리고 네네 그랬다가 에이 이거 아니여 땡 했을 땐 또 다시 전해서 불러올리는 거야 운영은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얘기하면 다 네 건데 그게 뭐가 필요하니 이거 네 앞으로 해줄 건데 그게 20년이라는데 아 이걸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돼 근데 더 웃긴 거는 네 한 번 튕겼는데 그걸 후회한다는 거지 아까 웃을 뻔했어요 한 번 튕겼는데 안 오니까 네 깝깝한 거야 네네 자기 사전은 처음이야 튕긴 게 그렇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했는데 네 후회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금 약간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그러고 계신 거 아니에요? 여자 생긴 게 아니라 아니요 아니요 그 사람 하루도 꽁치는 말이 없어요 꽁으로 안 가요 여자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무게는 진짜 오직하면 내가 종업원을 전부 다 남자로 가르라 할까 위험해 그러면 저번 주 한 번 튕긴 거 되게 후회하고 계시는 거 지금 너무 후회하는 거야 그냥 갈 걸 지금 당장 전원은 당장 갈 거지? 아마 이 상태 전원은 바로 튈 거 같아 저는 그냥 지금 바로 가실 거 같은데 내 말이 내 말이 이러기도 드물다 아유 진짜 안타까워요 알겠어요 우리 집중이 제일 잘 찾아갑니다 except 그들이 있는, 그리고 우리의 집중이 제일 잘ث요 일주일에 상관하고 저도 잘하려고